안녕하세요 캣테디입니다 오랜만에 바디 제작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동안 제가 가게를 리뉴얼을 좀 하고 많이 바빴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정리가 되고 틈이 나는대로 이렇게 바디 제작을 계속 이어가려고 해요 오늘 또 자주 보시는 여기 지오 글라이더를 가지고 왔어요 빅박스에서 열렸던 올해 마지막 베이지 클래스 대회에서 이번에 2연패를 하면서 제가 빅박스 사장님하고 약속했던 게 있어요 그냥 농담삼아 드렸던 얘긴데 제가 만약 빅박스 베이직 대회에서 2연패를 하면 그 우승차를 빅박스의 전시장에 전시를 해놓겠다라고 망언을 했다가 2연패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차는 전시장에서 고의 잠들게 됐죠 결국에는 다시 신차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음 내년 초에 빅박스 베이직 대회를 위해서 이제 새 옷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지오 글라이더를 빨간색 파란색을 거쳐서 보라색과 은색의 조합으로 비올레타까지 만들었으니까 오늘은 메탈릭 그린하고 메탈릭 골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색깔을 한번 입혀 볼게요 메탈릭 그린은 차폐력이 좋아서 사실 밑색을 안 깔아도 되긴 해요 근데 이게 도색하고 마스킹하고 제가 무늬를 만든 다음에 다시 색깔을 입히는 순서로 봤을 때는 일단은 메탈릭 골드가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메탈릭 골드를 먼저 뿌려볼 거고요 지금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1.2도인가? 한마디로 이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색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야외에서 메탈릭 그린까지 올려놨는데 문제가 사실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메탈릭 그린의 농도가 원래 이거보다 더 진하게 뿌려야 되거든요 근데 도료를 뿌리는 중에 바닥이 났어요 제가 쓰고 있던 도료를 갖고 왔는데 양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특별히 뭐 모자르는 거 없이 일단 골고루는 뿌렸는데 생각했던 그 농도만큼 진하게는 못 뿌렸어요 얘는 그냥 마스킹 벗겨서 이제 클리어 마감을 있다 하면 되고 얘는 이제 여기 날개 라인으로 이제 마스킹을 해놓고 나머지 다시 금색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날개 부분에 이제 이 초록색을 또 마스킹을 해서 무늬를 추가를 하고 이제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메탈릭 그린까지 도색 끝내고 지금 이렇게 마스킹을 해서 메탈릭 골드까지 딱 뿌려서 왔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원래 골드 먼저 뿌리고 마스킹을 하고 그린을 뿌렸는데 벗겼더니 어지중간하게 막 번져 있더라고요 다시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맘에 안 들고 해서 그냥 칠해져 있는 그린 부분을 전부 새로 마스킹을 하고 골드를 다시 칠했어요 그래서 지금 벗겨봤을 때 또 번져 있으면 엄청 열받을 것 같고요 얘는 지금 아까 여기 무늬 부분에 그린 칠한 거를 다시 막아서 만들었으니까 얘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아까 그 첫 마스킹 작업 확인했을 때 번졌던 부분은 지금 다시 칠하고 나니까 아 이제는 좀 봐줄 만큼은 이제 보안이 됐네요 얘는 다시 한 보람이 있어요 이제 몸통이 걱정인데 몸통도 한번 뜯어볼게요 네 몸통도 마스킹한 거 이제 벗겨봤는데 걱정을 했던 요기 날개 쪽 무늬는 오히려 봐줄만 한데 요기가 지금 살짝 번졌어요 얘는 끝은 머리만 다시 고색을 해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메탈릭 그린은 다 쓰고 버렸어요 이제 지금 당장은 제가 쓸 도려가 없어서 얘는 그냥 요 부분은 그냥 참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몸통도 요렇게 지금 메탈릭 그린하고 골드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여기다가 즐거운 라벨링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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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라벨링 까지 다 했습니다 5 으 으 으 으 괜히 색깔 때문에 이게 비싸 보이네요 어 결국에는 음 적당히 합의를 해서 요 날개 번진 부분은 그냥 눈 감아주고 대충 마무리 한 거 봤을 때 이번에도 한 중간 정도는 얘가 해준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완성을 하려고 해요 여기다가 이제 유광 마감하고 어 세팅된 차이에 이제 얹어서 완성 사진 보여드릴게요 너무nor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